그 어제 심정우인가요? 이 사람 청문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특할비 문제가 가장 핫 이슈가 됐습니다 특할비 받아 먹어왔고 봉투를 28개인가 만들어서 명절 때 떡값으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몇백만 원씩 그 특할비가 누구 돈입니까? 이 후보자 돈입니까? 우리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 특할비로 폭소가 터졌어요 염소고기를 먹었답니다 그리고 파리 파켓에서 뭘 사 먹었다든가 참 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심정우 후보자는 어제 오빠 김진우와 희문고 동창이 아니라고 아예 딱 잘라내리게 했습니다 전화통화 한 적도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다 드러납니다 이 심정우 후보자는 검찰 내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나오고 강남에 있는 희문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검찰 내에서도 이너서클 엘리트 이너서클의 1인자로 뽑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조사가 옳았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했습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윤석열에게 충성맹세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충성맹세 안 했는데 검찰총장이 됐다? 그러면 법과 원칙대로 윤석열 관련 사건 김건희 관련 사건 제대로 한번 수사해보세요 그럼 자기 한동은 제끼고 말이죠 자기 대권 후보로 여권의 대권 후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심우정 후보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윤석열한테 한번 얘기하고 제대로 한번 수사해보세요 조사해보세요 충성맹세 안 했다면서요 충성맹세 안 한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시켰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나가는 소감 지나가는 게 웃겼습니다 슬픈 소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살 아이 영아라고 그러죠 한 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다가 지금 뇌손상이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4일날 응급실을 찾다가 응급실에서 다 진료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인천인하대병원에서 받아주었고 경련이 있었는데 경련은 멈췄지만 지금 뇌손상 상태라고 합니다 진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 얘기 같습니다 이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1곳 병원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일산, 김포, 부천, 의정부, 서울관내 등 대학병원과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2일날 국회 개원식이 있었죠 윤석열은 불참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그날 한남동 관저가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상춘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김건희가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부부를 초청해서 먹고 마시고 한식 메뉴를 준비했다가 떡볶이도 준비하고 국회 개원식은 참석하지 않고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아 진짜 뭐 그 사전에 준비한 꽃다발을 상원의원 부인이 전달을 했고 다함께 또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참 잘합니다 잘났습니다 김건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내년 9월 2일은 감옥에서 당신 생일을 맞게 될 것입니다 또 검사들 잘 아니까 또 생일파티 하겠죠 장시효처럼 하여튼 간에 검사실에서 하든 밖에서 내년 9월 2일날 김건희의 생일파티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우리 함께 지켜봅시다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의 마트주 민생이 어렵다 국민이 어렵다 물가는 올라가고 추석 준비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억지로 한번 나갔습니다 그것도 그 뭐죠 파 양파인가 파 그 문제 생겼던 데 하나로마트 가고 거기 오신 우리 서민들에게 뭐 배 사과값이 높죠 내리게 할 겁니다 무슨 수로 내리게 해요 자기가 배농사 져요 집에서 사과농사 져요 풀 거예요 그 가격을 내리면 농민들은 어떡합니까 배춧값이 비싸다 배춧값도 내리겠대요 배추장사 해요 윤석열 장모 최윤순이 이제는 배추장사까지 합니까 무슨 수로 배춧값을 내리겠다는 건지 이거를 찍어서 대통령실에서 홍보라고 홍보영상이라고 홍보사절이라고 보냈습니다 경제는 경제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서 마트쇼를 또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로 마트 가서 아마 제 예상에는 추석 다음 주쯤에는 김건희가 전통시장 돌 겁니다 극골아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선거로 뽑힌 대통령도 이렇게 행정독재 권력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의 대부분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도 윤석열을 얘기를 못한대요 윤석열을 얘기하면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있다고 합니다 할 일이 없죠 자기들도 이제 피해자가 되니까 추석 연휴 때 응급실 뺑뺑이 도니까 자기의 손자와 손류 영화가 아프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아프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당장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응급실 뺑뺑이 도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우리는 밥 잘 먹었니? 식사했어? 이게 인사였어요 그죠? 70년도 때 우리 보릿고개도 겪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뭡니까 아프지 않니? 괜찮아? 병원 안 갔어? 이게 서로 간에 상호 인사가 되어버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이랑 또 아버지 어머니랑 또 아들과 따님들과 통화하실 때 너 괜찮아? 몸 괜찮아? 나 돌아다니지 마 조용히 집에 있어 추석 연휴 때 지지율이 확 떨어질 것입니다 그건 예상되는 바입니다 갤럽 조사에서 23% ARS 조사에서 30%가 무너졌습니다 지지율이 급락하면 당연히 여권 내에 반란 움직임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대로 뒀다간 자기네들이 죽거든요 권력기관에서도 많은 정보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바짝 더 엎드리겠죠 절대로 시키지 않은 일을 안 합니다 시키는 일 중에서도 자기가 공이 될 수 있는 것만 할 겁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리고 레임덕이 아니라 이미 대두덕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이 2개월 뒤면은 반환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무릎 뜯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대선 가기 위해서는 대권 가기 위해서는 제3자 특검법 어떻게 하든지 통과시켜야 되지 않으면 자기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추석 이후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눈여겨 봅시다 그리고 추석 때 여러분들 친지와 친구들만이 만나시면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아직도가 음질이 많습니다 저는 다운을 만들고 여러분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누군가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부족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페북에 보리밭 구경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참 한가합니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동영상으로 아주 대단히 잘 찍은 것 같은데 양산의 보리밭이래요.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친문 세력이 분열되면 안 되니까요. 지금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싸워도 힘이 모자를 판이고 그리고 또 대선도 있고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도 있고 또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윤석열과 요만한 힘이라도 다 뭉쳐서 우리는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 심정은 뭘까요? 검찰이 수사를 옥죄해 오니까 압수수색당하고 딸 다혜씨가 문제가 되니까 보리밭 가서 멍때리는 건가요? 정치권에서는 연일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전직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문재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리밭 구경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이다. 막가파 윤석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해지니까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6년, 17년에 우리의 촛불항쟁으로 선거를 통해서 탄생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물론 잘한 일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제도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꼬라지를 맡게 됐습니다. 검찰개혁하겠다고 충성한 윤석열한테 속아 넘어가서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지키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의 대결 구도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니까 볼 수 없는 극우 진짜 적폐, 반동세력들이 이 사회의 권력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국민의힘 포획당이 있습니다. 국민은 고통과 분노와 안타까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리밭 구경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지금 검찰 소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비서실장 때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생명이 아삭한 광경을 목격한 분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 사람들 만나서 아무 힘도 없고 원예정당, 수박들로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한가하게 얘기할 타이밍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8일 날 양산에 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에게 내가 검찰개혁 제도를 못해서 윤석열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됐다. 사과하고. 나는 이제 싸우겠다. 우리 촛불 국민과 시민과 함께 손을 잡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 획적하는 계엄 음모,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는 음모, 이거 분쇄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흔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친명, 친문 세력이 함께한다 그러면 수박으로 나간 사람은 뭐 제하더라도요. 나간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해야 됩니다. 보수층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보수층도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우리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저들의 특권층들의 이해만 대변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촛불정신이고 우리가 2016년도, 17년도에 그 매일 주말에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직결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선비적 삶은 그만두십시오. 어차피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치적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8일 날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그둔 약속과 선언을 해주기를 강곡하게 부탁합니다. 자, 9월 6일인가 7일에 기시다가 방한합니다. 왜 방한할까요? 독도를 가져가려고 방한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시다가 지금 이제 9월 27일까지가 총리 임기래요. 일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을 만나느냐. 이것은 뭐 유엔총회가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안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못 만나니까 바이든은 만나는데 윤석열은 못 만나니까 방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숨은 뜻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내가 내 재임 기간 중에 동생 윤석열과 함께 그동안에 못 풀었던 한일 간의 일본 입장에서 난제를 풀어냈다. 난제를 풀어냈다. 강제 징역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걸려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했다라는 것을 이제 자신의 공가와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일본 국민에게.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에게. 그러면서 차기 총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방한을 합니다. 그 재물이 또 누굽니까? 윤석열인 것이죠. 나의 동생. 나의 부하. 이렇게 내가 열심히 잘했어. 그러니까 차기 총리가 선출되더라도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방한한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것은 일본 내부 문제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한일수교 50주년 되잖아요.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 토대를 만들어내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군사동맹인 것입니다. 지금은 저항이 있으니까 한일군사동맹을 하지 못하지만 물론 원하는 사람이 있죠. 일본의 밀정이라고 불리고 있는 대통령실의 김태효. 그 길을 많이 닦아놓고 있는 구한말의 송병중과 등치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하여튼 간에 한일군사동맹을 만들어내겠다. 그 밑자락을 깔겠다는 것이 방한의 주요한 목적일 것이고.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노비자 협정을 만들겠다고 이 얘기는 나왔었는데. 비자 없이 한국과 일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협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마치 그것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지금의 일본 평화헌법을 고쳐서 자위대를 자위대.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부대로 만든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도 그 일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일본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노비자 협정을 맺어서 일본의 밀정들이 스파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한국에서 암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든지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군사적으로 부분적이라도 점령하려 하는 것이 일본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일본의 낭인들, 일본의 밀정들, 스파이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한반도에.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도 일본의 낭인들, 일본의 스파이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을 가장해서 들어와서 우리 조선의 상권을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그 정보를 취득해서 일본 본국에 보고해서 일본 침략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것을 다 보고했던 것이 바로 일본의 밀정들이었고 스파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우연히 만났던 일본의 낭인을 두드러워 패지 않습니까? 두드러워 패서 사망시킵니다. 물론 백범 김구 선생은 그 사람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람이라고 우인했지만 그렇게 일본의 스파이와의 밀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한미 간의 비자협정이 아니라 한일 간의 노비자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모든 기관원들과 정보원들이 위장해서 들어와서 일본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정보와 길을 닦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학계에서 나오는 우려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오케이 하겠죠?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엄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